영국 왕실이 여러가지 가짜뉴스에 시달리며 홍역을 치르고 있죠. 특히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사망설까지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에 왕세자비의 활동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또 서거설까지 돌았던 찰스 3세 역시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영국의 한 언론이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의 회복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약간 야윈 듯한 모습으로 윌리엄 왕세자와 함께 웃으며 걷고 있는 모습인데 언론들은 다시 봐서 반갑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윈저성 근처의 농장 가게에서 지난 주말 포착된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영상이 보도된 직후 아내를 언급하면서 각종 설에 대해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으로 각종 억측을 전부 없앨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거설이 돌았던 찰스 3세 국왕은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접견하는 사진을 공개해 논란을 불식시킨 바 있습니다. 영국 왕실이 각종 소문에 에둘러 입장을 내고는 있지만 결국 왕세자비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는 억측이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멧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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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ffe